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완전 그지같은 가스라이팅을 시장하는 두 찌질이 데리고 왔는데요. 여러분이 보시고 순위를 매겨주세요. 그럼 봅시다. 제목 오직 밥을 얻어먹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기 여친을 후려치는 동북아시아 대표 찌질이 돈가스 맛있냐? 원제, 약속 시간보다 매번 일찍 와놓고 다 이해를 해준다는 남친 제목 그대로입니다. 이 남자는 지금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항상 매번 언제나 늘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요. 뭐 5분, 10분 이런게 아니라 막 1시간씩 말이죠. 솔직히 그래요. 이게 좀 과하긴 해도 처음엔 그랬습니다. 저도 이런 모습이 좋고 무엇보다 늦는 것보다야 이게 훨씬 더 나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돌아오는 그 말. 이 말 때문에 점점 기분이 그지같이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를 들어 잠시 대화칭 한번 써볼게요. 자기야 오래 기다렸지? 어머 지루했겠다. 아니 왜 이렇게 먼저 빨리 왔어? 어? 그래 뭐 한 30분 넘어가니까 살짝 피곤하긴 했는데 괜찮아. 네 얼굴 보니까 짜증난 거 다 풀렸어. 여기서 짜증이 났다라는 말이 딱 제 마음에 걸려요. 뭐야 나도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온 건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. 그러지 말고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와줘. 알았지? 아니야 나는 너 말고 친구들 만날 때도 맨날 일했어.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. 대신 나한테 미안하면 맛있는 거 사줘. 아 그래 나 돈까스 사줘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늘 이런 식으로 뭔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이 마치 벌칙당하는 것처럼 맛있는 걸 사줘야 하는 거잖아요. 솔직히 이게 뭔가 쉽고 어이가 없지만 여기서 더 길게 말하면 왠지 제가 먼저 폭발할 것 같고 결국엔 크게 싸우게 될 것 같아가지고 매번 그냥 넘어갔거든요. 그리고 제일 싫은 건 바로 이거예요. 늘 이렇게 뭔가 묘하게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이 기분을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알아듣질 못합니다. 그래서 슬슬 짜증이 나는데 또 문제가 되는 건 이럴 때 이 남자 이러는 거 보면 분명 악의는 없는 것 같거든요. 왜 평소 다정다감한 성격이라서 솔직히 고의로 저를 골탕 먹이거나 연맥이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그런 거라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 뒤에 있습니다. 댓글 1번 아니 그래 뭐 솔직히 친구들 만날 때도 늘 그래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. 여기서 말이 끝났으면 아우 그저 이 사람 습관인가 보다 하고 말 텐데 대신 맛있는 거 사줘. 돈가스! 이게 붙는 걸 보니까 아우 이 찌질이 새끼 밥값 안 내려고 잔머리 굴린 게 많네. 뻔해. 깔깔깔깔깔깔. 대작글. 아이씨 대리수치. 진짜 그지 같은 김치맨이네요. 2번 이거 돈이 없으니까 머리 굴리는 거 아니에요? 밥값 뜯어내려고 열심히 세수하고 옷 입고 초스피드로 뛰어나오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다. 오늘은 돈가스 사달라고 해야지.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날 때도 똑같이 일찍 나간다고. 아니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. 그런데 지가 그렇게 해도 친구들한테는 밥 사달라는 소리 절대 못할걸? 왜? 그렇게 했다간 그 자리에서 바로 쌍욕 처먹고 손절당할 테니까요. 쓴이는 만만하니까. 호구니까 그러는 거야. 대작글. 그래. 시간은 많지만 돈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. 아니 그런 그지인가? 2번 그러지 말고 쓴이도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? 한 시간 정도 일찍 나가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완전 똑같이 말해보세요. 나 이랬으니까 맛있는 거 사줘. 이렇게. 만약 여기서 언짢아하면 이건 진짜 돈 아끼려고 그랬던 겁니다. 바로 헤어지세요. 3번 그래. 쓴이도 똑같이 해. 한 시간 일찍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봐. 근데 그렇게 하면 네 남친 분명 똥 씹은 표정으로 말할 거야. 3번 님 호구세요? 아니 왜 그렇게 낮은 자세로 가는 거예요. 님이 그러니까 저 말파리 같은 놈이 이러는 거잖아. 약속 장소에 일찍 온 건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한 건데. 그리고 님이 늦은 것도 아닌데 왜 미안해합니까? 어? 바보야? 대작글. 이게 레알이죠. 계속 받아주니까 주제도 모르고 첫 끼에 오르는 거야. 이럴 때는 빨리 컷! 이러면서 싸대기를 날려줘야 돼요. 2번 남친이 자기급이 아니거나 졸라 잘생겼나 보네. 꿀꿀꿀꿀 4번 헐 이게 뭐야 신개념 가스라이팅이네. 어우야 진짜 교지 같다. 5번 허이고 쓴이야. 병신 만나느라 너도 참 애쓴다. 꿀꿀꿀꿀 6번 이순이는 스스로 죄인이 되는 되게 특이한 성격이네. 아니 왜 그러고 살아요? 대작글. 착한 아이 병이라도 걸렸나 봐. 아니면 남미생인가? 여하튼 주변에 있으면 완전 개 답답한 스타일이죠. 7번 기회가 되면 그 새끼 폰 한번 봐봐라. 아마 쓴 이 이름 무료 급식소 이렇게 저장돼 있을 거야. 추가 헉 이렇게라 많은 댓글이 달리다니 정말 감사합니다.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봤어요. 아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화끼며 썼는데 마치 저랑 되게 가까운 친구처럼 함께 고민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또 든든해요. 실은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해가지고 일단 강력하게 말을 하고 오는 길이었거든요.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지켜보고 다음에 또 그러면 그냥 빠이빠이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 댓글 1번 지켜보긴 뭘 지켜봐. 그냥 헤어져. 찌질이잖아. 2번 야 이 남자 정말 우주 최강으로 찌질하다. 끌 끌 끌 끌 끌 나는 정탈녀서 절대 죽어도 못 만날 것 같은데 쓴 이는 그래도 좋은가 보다에 정신 차려. 님 살만 남미세. 그런 건 아니겠죠? 3번 아니 오늘은 내가 먼저 와가지고 기다렸지롱. 자기가 맛있는 거 사야죠. 이렇게 해보세요. 5번 어이구 이 쓴이 속도 좋다. 그래 그래. 알았으니까 앞으로 피임이나 전해라. 내가 다른 소리는 안 할게. 두 번째 사연. 원제. 나이로 저를 놀리는 저보다 연상인 남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저는 서른 살 여자고요. 남친은 서른 일곱 살이거든요. 물론 저도 나이가 어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자꾸 제 나이로 농담처럼 후려치는 남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혼자 고민하다 이렇게 걸 올려봐요. 참고로 저희는 꽤 오래 만나가지고 이제 오는 차 된 커플입니다. 처음 만났던 스물다섯 살 때부터 꾸준히 그러긴 했어요. 예를 들어 둘이 같이 있는데 아이돌 노래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어이구 꽁꽁이는 이제 이런 노래 들을 나이가 아니지. 트로트 같은 거 들어야지 트로트. 안 그래? 이러거나 갑자기 꽁꽁이 할머니 이러면서 이상한 애교를 부립니다. 뭔가 자기 나이도 있는 데다가 우리 나이차가 많이 나서 그게 불안해가지고 괜히 일어나 싶기도 한데 가끔 선을 넘는 게 너무 짜증나서요. 혹시 이런 그지 같은 일 저 말고 겪는 분들이 또 있을까요? 있으면 조언 좀 해주세요. 댓글 1번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지 같은 전 남친에게 써먹었던 건데요. 만약 그 인간이 또 스니한테 할머니 이러면 아 깜짝이야 뭐야 어르신 아직 또 안 돌아가셨어? 이렇게 받아치면 됩니다. 물론 그 뒤에 농담 이건 필수고요. 그런데 이거 말고 뭔가 진지하게 밟아버리고 싶다. 그러면 이미 먼저 그리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 돼요. 특히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바로 탈모빔 공격이죠. 오빠 이제 나이가 먼 가까워지니까 점점 머리숱이 없어진다. 이거 어쩜 좋아? 이렇게 하면 돼요. 물론 반복적으로 말이죠. 2번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못났으면 고작 저런 놈 만나면서 개그지같은 한심한 소리를 그것도 5년 동안 들으면서 만나는 거야. 님 어디 뭐 하자 했어요? 댓글 나도 5년이라는 말 듣자마자 바로 이 생각부터 들었어요. 뭐야 저 남자 아니면 다른 남자 만날 자신이 아예 없는 건가? 그런 건가? 그렇구만. 2번 아이고 일곱 살이나 많은 남자 만나면서 이러고 있다니 참 한심하다 한심해. 널 어쩌면 좋냐. 3번 항상 그래. 연하나 동갑내기는 안 그러는데 나이 참 많이 나는 연상 논팽이들이 꼭 이렇게 어린 여친 나이로 후려치더라고. 특히 5살 이상 차이 나는 늑다리들이 어린 여친. 진짜 많은 것도 아니야. 20대 후반만 돼도 전 난리를 쳐요. 나이에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뭐. 네 댓글 자기 주심 맞죠.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떠날까봐 겁이 나는 거야. 하긴 지가 또 언제 5살 아래를 만나보겠냐고. 응? 4번 아니 그래 뭔가 지가 뭐 잘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말이라도 안 해요. 근데 항상 그렇지. 키, 돈, 나이 등등 꼭 지한테 없는 걸로 후려쳐. 5번 이제 조금 있어봐라. 분명 너는 너무 늙어가지고 데려가줄 사람이 이 세상에 오직 나밖에 없다. 이러면서 프로포즈 할 거야. 대댓글 헐 개소름. 끌 끌 끌 끌 끌 끌. 도망가요. 6번 후려치기 하는 거 그거 안 받아치고 계속 당하면 결국엔 두루치기가 된다고 하더니 1순위가 딱 끝작이네. 너 두루치기야. 뭐 그렇죠. 그런 게 있습니다.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자기가 그러면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위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것들이 되게 많죠. 그런 인간들은. 이거는 뭐 연인, 부부 다 떠나서 지인으로도 두면 안 됩니다. 절대 그 어떤 도움도 안 돼요. 그냥 그지같아. 빨리빨리 자르라고. 아시겠죠? 그럼 감사합니다. 좋아요.